롯데 7성 음료는 지난해 4월 출시한 별빛 청하가 꾸준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으며 출시 8개월여 만에 누적 판매량 천만 병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별빛 청하는 청하의 화이트 와인과 탄산을 블렌딩한 제품으로 청하의 깔끔함과 탄산의 청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알콜 도수 7도로 부담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롯데 7성 음료는 지속 상승하는 수요에 맞춰 공장 생산 설비 투자를 통해 별빛 청하 공급 물량을 지금보다 1.5배 더 확대 생산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롯데 7성 음료 관계자는 젊은 층의 취향을 저격한 맛과 저도주 트렌드에 맞춘 제품 개발, 제품 특성을 직관적으로 느끼게 하는 병비자인 기존 청하의 브랜드 파워 등이 별비 청하의 성공 유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하였습니다.